일어나서 아홉시간동안 소프트에 누워있었어요 질척 질척 어? 아 연락 질척 Wait a minute Who are you? 질척 연락 안 드렸는데 질척? 예? 연락 아직 안 드렸는데 누구셨어요? 아니 뭐 질척 질척 아 그게 뭐 안경까지 갔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여기 여러분 그냥 오셨는데 뭐 방송인데 뭐 거의 조명이 잘 안 받아서 짝 날았어요 이게 뭐 이게 우리 방송 이런 게 없으면 아니 나 아까 소개 다 했어 아 이게 뭐 이게 다 우리 아미분들 보는 거니까 이게 Seriously? What the fuck are you doing? 아 저기요? 이 냄새나니까 빠져 주실래요? 예 공기청 아 이미 빨간색인데 보니까 여기 빨간색도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심심하구나 너네 저요? 아 네 심심해요 저기 가만 있으세요 네네 빨리 근데 원래 형 방송에 이렇게 방해할 기획이 아니었는데 아 진짜 방해할 기획 아니었어 아 방해는요 여러분 해방입니다 그런가요? 네 수영을 3일째 기르고 있거든요 하지 마세요 제발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TMI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제 작업실 소개를 마쳤는데요 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갑자기요? 뭐? 오늘 뭐 했어? 술 마셨잖아 아무튼 여러분 술 마셨지 너 아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술 마셨잖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미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아미가 네 그 방송에 아미분들을 즐겁게 해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안 올 거다 무슨 방송인지 아니고 집에 봤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